자 일단 언니 결혼했어요. 네 한번 갔다 왔어요 그렇죠 나이는 어린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연이 많아야 돼. 응 우리 언니가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응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게 이 외로움을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나 자신을 돋아 올리고 이런 데 이 외로움을 쓰거나 풀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람한테 자꾸 그 외로움을. 응 채우려고 그래. 내가 막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막 이러고 내 스스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복이라든지 카타르시스라든지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야. 내가 남자를 만나서 남자가 나한테 사랑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니는 제 기분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자라온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 자라왔던 환경이 홀붕 밑에서 자라지 않으면 내가 부모의 부재에서 자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밑에서 손에서 크든. 부모의 손에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예쁘게 가까워져서 큰 사람이 아니야 언니는. 네 맞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는 걸 빨리 내가 가정을 가지고 싶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안 살고 싶고. 그래서 그게 언니는 너무 빨리 결혼을 했었어야 될 거야. 네 근데 어릴 때부터 빨리 결혼하고 싶고. 그러니까 가정의 그런 이제 화목 가정에 주는 게 안락함. 이런 거를 언니는 내가 그거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내가 막 스스로 내가 그걸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잘못됐던 거지. 그러니까 그 잠시 잠깐의 달콤함과 그 첫사랑 아닌 첫사랑 같은 그런 남자와 어? 그것만 믿고 하니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나와 내가 너무 틀린 거야. 왜 경험이 너무 없었다 그러거든. 내가 그러다가 첫 남자와 결혼하게 됐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풋풋한 이런 학교 다닐 때 학생시에 풋풋한 이런 연애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연애 같은 느낌. 뭐 이렇게 이제 뭐 사람을 만나서 연애다운 연애 같은 이런 느낌의 이런 남자와 첫 그런 연애와 결혼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하고 보니까 먼저 상반돼 버리죠. 네. 뒤집어져 버리죠. 뒤집어져 버리고 그렇게 잘해주고 나밖에 모를 것 같고. 어. 근데 너무 섣불렀던 결혼이야. 맞아요. 완전. 어. 그때 그 연애 초기는 달콤한 그거 하나만 믿고 그럴 거라고 그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고 언니가 그걸 결혼했단 말이지. 응?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지도 못했을 건데. 네. 못했어요. 그렇지? 그냥 살았을 건데. 식을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산 거야. 그게 뭐냐면 혼인신고하고 그냥 살림을 산 거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그랬던 언니야.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너무 책임감 없고. 맞아요. 말만 번지를 하지. 어떤 말로써 모든 걸 다 하는 사람. 그 말에 언니가 다 속은 거지. 그리고 언니도 어리석었던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얘기한 거는 뭐냐면 언니가 이제 앞으로 사람한테 그렇게 모든 것을 바뀌지 마. 지금 현재. 내가 얘기할게요. 사람한테 모든 걸 바뀌지 마. 응.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어야지. 왜 상대방이 그걸 대신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모든 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니. 응. 우리 언니는 사주 팔자 자체가요. 결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세 번 네 번을 할 사람이야. 왠 줄 알아요. 내가 아까 쭉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라왔던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안정되고 싶고. 맞아요. 안정되고 싶고 남들과 같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거기서 내가 부모한테 받지 못했던 그런 안락함. 편안함을 내 가정으로 찾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자만 만났다면은 살림을 살아야 되고. 남자만 만났다면은 미래를 꿈꿔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언니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어.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좀 뭔가 이렇게 안정된 느낌을 받고 싶은 그게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내 그 하나만 자꾸 머릿속에 박고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계속 결혼을 하고 싶고 어떻게든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안 그래 언니는 결혼을 세 번 하고 네 번 할 사람이라고. 가정 살림을 네 번 살 사람이라고. 그러면 가정 살림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네 가정 살림이 살면 어떻게 돼. 또 애도 놔야 되겠죠. 그러면 성이 다른 자식을 언니는 셋도 넘은 사람이야. 정신 차려. 아직 젊어. 지금 몇 살이야. 스물다섯. 스물다섯 밖에 안 됐잖아. 이때는 뭐를 해야 돼요. 물론 일찍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한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언니는. 내가 빨리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살고 내가 살림을 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언니 능력 있어요. 응. 지금 없어. 없잖아요. 내 자신을 가꾸고 내 커리어를 올리는데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해보고 한번 실수를 해 봤잖아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배움의 시간으로 생각했어야 될 거 아니야. 나의 사연이 배움이 내 인생에 배워가는 과정을 생각해야지. 그 실수를 왜 자꾸 반복을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남자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사람과 또 결혼할까 말까요 이 생각이잖아 지금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할까 말까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계획이 있어서 이 사람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잖아. 그냥 만나. 젊잖아요. 만나요. 언니가 앞에 연애 경험을 못 해봤잖아.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살림 살았잖아. 혼신고하고 안 그래요? 못 해봤으니까 지금이라도 해. 연애 실컷 해. 연애 실컷 하고 언니는 언니 능력 키워. 언니 커리어를 쌓아 올리라고. 내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과 준하는 사람을 만나. 시야가 넓어진다고. 사람 보는 시야, 사람 보는 해안이 넓어진다고. 내가 내 능력이 없고 내가 내 자생력이 없으면 자꾸 기댈 곳만 자꾸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정적인 독립도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내 마음에 그런 거를 정해놓고 살지 말고요. 늦어도 괜찮으니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가지고 키워놓고 키워놓다 보면 거기에 준하는 사람 보는 시선이 자꾸 넓어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외에 준하는 사람을 또 만나고 보내서 그 사람을 두고도 내가 경험을 해보고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급해? 급하게 하나도 없었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지금 이런 그게 아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고 나중에 다 돼서 그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야가 넓어질 텐데 살짝 집안 환경이 좀 그랬다 보니 내가 저런 사람을 이런 그게 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편견 그런 그게 있는데 제가 저런 사람을 만나도 될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그게 지금 완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식에서 내 자아에서 내 자존감이 원체 낫잖아요 그죠. 내 자존감이 낫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내 분수에 맞나? 자꾸 이런 생각을 들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 가정 환경이 나의 스펙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내 능력이 내 스펙으로 만들면 돼. 그러면 언니가 그런 생각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너무. 부모의 자리에서 지금 엄마 아빠 다 계세요? 다. 같이 계세요? 아니요. 그 가까이 그냥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 집에 한 지붕 아래 있냐고 그 말을 묻는 거잖아. 내가 안 그래. 홀부어 밑에서 자라야 되고. 그 홀부어 밑에서 자라면서도 그 홀부모가 나를 사랑으로 키우지는 못했단 말이야. 책임과 의무로. 부모님은 아직 두 분 다 같이 사시는데. 두 분 다 맞벌이 가시고. 그러니까 사랑과 의무로 나를 키우지 못했단 말이야. 사랑과 의무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꼭 홀부어 밑에서 자라는 것처럼. 네.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이 잘 안 됐을 거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인생이 쩌들어 있어야 됐고. 네. 안 그래요? 네. 감정적인 선이 안정적이지 못하신 분이고. 정신적인 세계가.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밖만 돌보는 사람이라면 엄마라도 자식이 된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엄마는 그렇지 못해 자기만의 자기 자기만의 세계에서도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을 돌보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가정을 제외하고는 언니와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언니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원망하고 있기에는.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상처만 가지고 있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모와의 감정적인 독립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언니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해. 그런 내가 유년 시절에 그런 이제 뭐냐면은 엄마는 매번 정신적으로 힘드셔서 뭐. 자기 하소연하고 자기 한탄을 하고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며 살아다 보니까 언니는 항상 불안했고. 불안정했고 또 아버지는 또 다정한 사람이 못 되고 원체 고지식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왜 왜 왜. 혼내기 바빴고 우리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언니가 감정적으로 안정이 누구 하나한테도 기댈 수가 없고 왜 언니는 또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감성적인 부분을 누구 하나가 어루만져 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는 부모가 있지만 부모 손에서 큰 경우 남의 손에서 큰 그런 경험이 많아. 우리 부모라기보다는 뭐 외할머니가 되든 할머니가 되든. 할머니 이제 잠깐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차라리 거기 있을 때가 더 안정적이었다는 거지. 또 애기 때는 그렇잖아 아무리 부모가 나를 너무 많이 혼내더라도 부모에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또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내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우리 언니도. 그건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이제. 이제 언니는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됐고 이제 내가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역이라든지 자생할 수 있는 성인이에요. 그러면 너무 거기에 그거를 후로 털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처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인생의 한 페이지로 기억을 하시게 되면. 그냥 내 인생이 살아온 하나의 발자국? 한 페이지? 이걸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상처로 자꾸 기억을 하게 되면은 우리 언니가 내 인생의 불행이 자꾸 찾아와. 불행이 찾아오는게끔 하지 말고 내 인생이잖아요. 행복이 찾아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조금 내 과거를 상처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작년 7월달 5월달 빠르면 5월달이고 7월달 이후로부터 뭔가 변화의 시기에 좀 들어와 있어요. 작년 7월이. 변화 변동 기존에 해오던 것을 조금 벗어놓고 다른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새롭게 뭔가 도전하기 위해서. 시초를 밟는다거나. 예를 들면 자격적인 시험을 본다거나. 작년 중반기 때부터 우리 언니가 새로운 변화 변동.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거 변화시키는 게 이런 게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원래는 간호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장례 지도사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지금 그거를 목표로 계속 공부하고 일단 하고 있거든요. 하세요.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언니가 내 인생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연이 있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인생도 나쁘지 않다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계기도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올해 3월달. 3월달 6월달 시험이 언제 있어요? 지금 2월에 접수하고 이제 4월에 시험. 3월달 6월달 3월달에서 6월달 이 시기가 합격이라든지 좋은 기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남자라는 거라든지 연애는요. 3분의 1만 떼 놓으세요. 3분의 1이면 반이 아닌 조금 더 뒤로 가 말씀이신 거죠. 3분의 1. 3등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3등분이라는 거는 하나는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 나의 경쟁력. 나의 경제력. 나의 능력. 모든 부분들. 나라는 존재. 내가 행복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남자. 연애. 그리고 마지막은 우연이는 건강이에요. 어떻게 보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인생에 있어서. 건강관리. 그거는 정신건강도 포함입니다. 몸건강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이에요. 불안정한 우리 엄마를 보고 자를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도 정신건강이 조금 안 좋거든요. 비슷한. 불안증과 가슴에 응어리를 많이 두고 있단 말이야. 우리 엄마도 하늘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바뀌면서 행복한 거를 모르고 남이 바뀌어 주길 바라고. 상대방한테 행복을 자꾸 찾으려 하니까 괴로웠어. 우리 엄마도.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우리 언니도 그러고 있다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정신건강. 그거를. 사람으로 해서 그 상대방으로 해서 상대방이 나를 행복해 줌으로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 해서 그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는. 같은 맥락이에요.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나라는 사람과 같이 전주하고 가야 되고 마지막 3번이 남자 연애가 돼야 되는 거고 연애는 언니는 남자가 없지는 않아. 한 사람이 가고 나면 금방 또 남자가 또 들어와. 안 그래요? 여기까지 남자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남자를 만나게 되면 언니는 너무 저 앞까지 미래까지 너무 꿈꿔버려.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냥 즐기는 거예요. 알겠죠? 미래를 꿈꾸지 말고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괜찮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사람의 누군가 장단점은 다 있잖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 단점과 장점을 자꾸 빗대어 보는 거예요. 장점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나의 커리어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 공부를 열심히 공부에 집중을 하시고 운때는 들어와 있으니까 언니가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자기쯤 취득이 될 거고요. 아시겠죠? 이번 연도. 이번 연도. 이 남자와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신 분과는 연애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아직까지 이 사람과 연애 운은 들어와 있으니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사람은 좋아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능력적인 부분도 떨어뜨려 떨어져. 그러니까 충분히 연애 뭐 능력이 있어서 꼭 결혼하나 이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언니가 결혼을 할 시기는 아니야 내가 그래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 언니는 결혼 세 번 네 번 더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연애만 연애에만 열중을 하세요. 알겠죠? 지금은 일단 그냥 이 사람과 연애만 계속하고 나중에 그 시기. 결혼할 상대는 아닙니다. 결혼 상대는 아니죠? 네 결혼할 상대는 아니니까 연애에 열중을 하세요. 알겠어? 그 상대가 나중에. 있기는 있겠죠 있기는 있어 아직 근데 아직 차례강산이야 진짜 언니가 결혼을 해서 그냥 평범한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차례강산이기 때문에 실컨대 연애는 하세요. 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언니는 진짜 네 번 결혼해. 알겠죠 성 다른 새끼들 주르륵 놔둬놓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 저만 지금은.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래요. 당연히 살고있긴 ge소릴 때. jes외이SNIA. 김주지는경면에서 이 부분은 확인하고.